오늘은 벤치프레스와 그리고 스쿼트 두가지 진행을 했습니다.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쉬었다 가도 되는 타이밍이긴 했는데 개인적인 스케줄 때문에 그냥 계획대로 좀 더 세게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스쿼트는 오늘 싱글을 할 계획을 했었는데 제가 또 바쁜 일이 생겨서 그냥 몸만 풀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내일 스쿼트를 제대로 볼륨을 쌓을 계획입니다. 오늘 해볼 이야기는 단백질을 무조건 많이 먹는게 좋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은 정말 우리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면 그대로 근육으로 가서 도움이 될까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디빌더 같은 분들은 단백질을 굉장히 많이 먹는 모양을 볼 수 있는데 그건 그분들이 스테로이드나 인슐린, 성장호르몬 같은 외적으로 이런 약물을 주입하기 때문에 몸이 더 많은 단백질을 흡수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같이 약물을 하지 않고 운동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양의 단백질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단백질의 양은 파운드당 0.8에서 1.2 정도까지가 맥시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운동 강도가 높고 훈련 볼륨을 잘 채우는 사람에 한해서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은 이것보다도 덜 피로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그러면 내가 이 이상 먹었을 때, 필요한 것 이상으로 먹었을 땐 남은 단백질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글리코겐으로 전환이 돼서 다시 몸에 체지방으로 쌓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너무 많은 단백질은 오히려 몸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먹어야 되는데, 또 먹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계속 애매하게 단백질이 순수 단백질이 10g, 20g씩 계속 나눠서 여러 번 먹는 게 아니라 한 번 먹을 때 제대로 영양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보통 단백질, 이런 닭가슴살 같은 거에 10g당, 류신이 한 1g 정도 들어있다고 늘 많이 하는데 류신이 4g 정도를 들어오게 했을 때, 3, 4g 들어왔을 때 이 근육 합성하는 신호가 잘 전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프로틴이 흡수되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을 최소 한 번에 한 3, 40g은 먹어야 제대로 된 신호를 줄 수 있는 겁니다. 한 번에 너무 적은 양의 단백질은 몸에 근합성이 되는 단백질 흡수하는 신호를 잘 못 보내니까 어느 정도인 양을 이렇게 한 번에 넣어줘야 몸이 잘 흡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약물 없이, 약물 없이 훈련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체계적으로 똑똑하게 훈련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차이점을 이해하시고 무조건 어떤 사람은 무탄수화물에 단백질만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똑같이 따라하면 이득보다 실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단백질을 한국인 이런 일반 식단에서 단백질을 챙겨 먹기가 굉장히 좀 불편한데 저도 닭가슴살이나 프로틴을 굉장히 많이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 덜 힘들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이 생각보다 적다는 걸 인지하시고 훈련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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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